김다연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인상적인 공연 능력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력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다연은 한일 톱텐쇼 프로그램 촬영부터 음악 축제에서의 연속 공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진취적이고 꾸준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일정이 매우 바쁘지만 그녀는 항상 팬들과 소통할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악 이벤트에서 그녀의 꾸준한 존재감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생하여 김다연의 팬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공연 중 부산에서 온 한 팬이 김다연의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으나 불행히도 비행기에서 티켓을 잊어버려 관람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보안요원에게 입장을 허락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이벤트 규정상 보안요원은 규칙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설득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그가 그의 우상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김다연의 매니저가 지나가다가 이 팬의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매니저는 즉시 김다연에게 상황을 알렸고 김다연은 깊은 배려와 공감으로 보안요원에게 팬을 입장시켜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김다연의 신속한 개입 덕분에 팬은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팬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부산에서 온 팬은 김다연이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팬들을 돕고 만족시키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